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영역 대표 강사 강민철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강의와 교재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인지 소개하는 날입니다. 커리큘럼 안내 영상이라고도 하죠.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강의처럼 밀도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배속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수능 끝나고 집에 갇혀서 교재 여러 가지 업데이트도 하고 강의 구상을 막 하면서 몇 번 지인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성공한 제자를 만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우리 훌륭하신 동료 강사님들 저보다 오래 하셨고 통찰력도 뛰어나고 아무튼 대단한 강사님들 두 분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뭐 어찌 됐건 이분들도 그렇고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하는 게 이제는 조금 민망한 저보다 더 유명한 유튜버 미미미누라는 친구입니다. 자, 미미미누를 내가 쓰게 되네. 이제 미미미누도 결국 입시 유튜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료 강사님들도 그렇고 미미미누도 그렇고 결국 교집합이 입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일단 입시 얘기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25학년도 수능은 어땠네. 아, 그리고 또 요즘 수험생들은 어떻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나누고 있는데 수험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걸 갖다가 피부로 확 와닿지는,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일단 우리 민민미누가 헬스터디부터 시작해서 뭐 실수, 허수, 판독기? 뭐 그런 어떤 다양한 컨텐츠들을 하면서 나보다는 최소한 다양한 수험생들을 좀 만났었던 것 같아. 나는 대치동과 분당이라는 교육 특수지역에서만 강의를 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베이스가 깔려있는 친구들을 바탕으로 대면을 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바닥과 중간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 생각보다 중하위권 친구들은 요즘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량이 좀 부족하고 유튜브와 쇼츠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러닝타임이 60분이 넘어가면 일단 집중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쇼츠도 조금만 길어지면 그것마저도 길다고 중간에 꺼버리는 게 요즘 학생들이라고 유튜버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유튜버다 보니까 그 영상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 그래서 학습량과 집중력이 부족한 절대다수의 중하위권이 상당히 많은 반면 또 이 친구도 여기까지 벌써 공부가 돼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의대를 또 갈망하고 열망하는 상위권부터 극사인권층으로 완벽하게 양극화돼 있다고 설명들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 위치가 어떤 특정 등급대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강사가 아니라 일단 다양한 등급대들이 와서 일단 1타니까 눌러보는 강사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학생들에게만 만족스러운 강사가 될 수는 없고 다양한 등급대들에게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강의와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수험생들이 이렇게 양극화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네한테도 의미 있는 강의를 또 이 친구들한테도 필요한 강의를 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투트랙으로 뭔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예요. 백척간두 진일보. 이거는 제 인생 좌우명이기도 한데요. 뜻을 혹시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제가 좀 자극하게 적어왔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여 위로 향한다는 말. 어떤 목적이나 경지에 도달하였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달은 한 거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함을 뜻하는 말. 이거는 아무래도 상위권, 극상위권 친구들을 위한 멘트가 되겠지. 지금 네가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상당히 훌륭히 중3부터 이제 고1, 2 나아가서는 또 이제 N수라면 고3까지 열심히 보낸 거 내가 알겠어. 잘해왔다는 것도 알겠고. 근데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1등급 도착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100점. 그리고 한 번 우연히 100점 찍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시험을 봤을 때 틀리는 거 없이 한 5번 시험 보면 한 3, 4번은 100점 나오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역시 또 심화 과정. 우리 컨텐츠에서 좀 다져놔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백척 간도 진일보의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왔답니다. 근데 제가 1등급 극상위권들만 끌고 갈 수는 없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하위권 친구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삼촌 오빠 형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리드할 준비를 또 해왔어요. 근데 또 이 슬로건이 하필 이번 2026 메가패스의 슬로건이기도 하더라고요. 업데이트 유! 여러분들 비록 지금까지는 공부를 안 해왔지만 근성도 부족하시지만 집중력도 핸드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집중력도 많이 많이 부족하시지만 그래도 1년 정도는 마음먹고 해보겠다고 이거 커리큘럼 영상 클릭해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년 정도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면 그래도 지금보단 확실히 나아질 거거든요. 본인을 업데이트하자.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어떤 친구들과 또 역시 함께하기 위해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양쪽의 어떤 학생들을 다 신경 쓰면서 1년을 진행할 테니 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컨텐츠들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개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 드릴게요. 한 7가지 스텝으로 제가 강의를 범주화 해왔는데 첫 번째, 입문 과정이죠. 강민철의 기본이라는 강좌입니다. 학생들이 이걸 줄여서 강기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강기본에는 세 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 일단 독서 파트. 독서 입문자들을 위한 강의겠죠. 문학 파트. 그리고 고전을 아예 못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의 외래어처럼 아예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야 될지 문제를 풀어야 될지 막막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고1, 고2 때 문학의 고전 파트의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고전시가 강좌도 열어놨으니 강기본이 필요한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수능 대비를 시작하면 될 것이고 제 시그니처 강좌들이죠. 기초분석. 그 줄임말 강기분, 세기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 두 강좌입니다. 강기분, 세기분 업데이트한 게 좀 많거든요. 아까 제가 슬로건 업데이트 유 이랬지만 여러분들만 업데이트 시킬 게 아니라 내가 업데이트가 돼야 너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업데이트한 것들을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나아가서는 각 강좌의 OT에서도 차근차근 말을 해둘게요. 자, 어쨌든 제 메인 커리큘럼 강기분 강좌와 세기분 강좌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여기에 네 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 독서, 문학, 언매, 화작까지 이거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찢어서 일단 오픈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언매와 화작은 없어요. 독서하고 문학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기추분석 과정 한 14주 정도를 총 진행을 할 건데 얘가 6주, 얘가 8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자세히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끝났을 때는 아, 내가 응시할 수능이라는 것은 좀 이런 성격의 시험이구나. 나아가서는 아, 이런 어떤 분량의 글에서 이런 타이트한 흐름과 많은 정보를 내가 읽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다면 당연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 자, 피드백이라는 강좌입니다. 대략 100지문 정도가 되고 100점을 향한 100지문이라는 슬로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드백이라는 강좌인데 제가 일단 여기서 문학은 빼놨습니다. 문학을 빼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올해는 3종을 출시할 것이다. 우리 독서 파트에 약점이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분야별로 찢어서 오픈을 할 것이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 역시 세부사항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컬이죠. 제가 봤을 때의 핵심은 코어는 기출과 EBS를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놓고 가느냐. 입시의 어떤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데이트, 많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강의분이라고 학생들이 보통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강민철의 EBS 분석, 강기분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강의분, 일단 얘는 언어는 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체를 제외한 언어 문법 파트도 수특수환을 총망라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수특수환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도 역시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독서가 보통 한 86지문 정도 수특수환 합쳐서 그 정도 나오는데 자, 모의평가 6월, 9월에서 한 6지문 뺀다면 수능에 좀 어떻게 걸려볼 만한 거 한 80지문 정도가 되잖아요. 자, 그런 소재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거 좀 내볼 만한 거 다 모아가지고 정보 정리도 해드릴 거고요. 아, 이런 내용이다. 수특에 실려있는 텍스트가 네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뜻이고 조금 더 파고들면 EBS 외 내용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알려주는 분석 파트도 있고요. 그 EBS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문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또 풀어볼 수 있을 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제작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제작할 것인지는 조금 이따 화면을 보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본다면 뭐 사실 작년 컨텐츠랑 크게 다른 구성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파이널 과정은 일단 학생들이 줄여서 우기분 우리들의 기출분석 줄여서 우기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죠. 우기분 독서 전년도에도 나왔었던 거고 우기분 문학 그러니까 파이널 때 그간의 기출문제 이걸 6월, 9월과 엮어가지고 다시 한 번 기출을 총정리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아무리 진도로 나갔어도요. 여러분 수시준비, 내신준비 하다 보면은 주요 기출 지문들 또 생소하게 되고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래서 총정리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파이널 때는 총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총정리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무죄? 이게 뭐죠 선생님? 한자어 그대로 제목 없음이라는 뜻인데 아니 선생님 권지용의 무죄는 들어봤어도 강민철의 무죄? 이건 대관적으로 무엇이지요?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면 여기 너무 길어지거든요. 제가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권지용을 오마주해서 무죄로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커리명을 지은 이유가 또 다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파이널 때 출간되는 주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기분과 같이 병행하는 강민철의 파이널 주간지다.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제가 어떻게 제작 지문들을 넣었는지는 하나하나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제목의 의미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하나 변화됐다라는 거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모의고사 파트 여기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제가 22학년도 수능 대비부터 시작해서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무려 4년이나 이 업체와 함께 했는데요. 네 내년에도 같이 할 겁니다. 또 이제 이러면은 전년도 수강생들이 이럴 거예요. 아니 강민철 너 전년도에 이감 욕 그렇게 많이 하더니 여러분들도 커뮤니티 게시판 보시면 알겠지만 이감이 조금 지문을 잘 낼 땐 잘 내는데 원래 사설 업체라는 게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내가 그만하지 못할 때는 욕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 최고 많이 팔리기도 하고 역시 또 좋은 지문들을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감 모의고사도 상당히 많은 회차를 진행할 것이니 어떻게 진행할지 역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또 이제 빅뉴스라면 빅뉴스일 수 있겠는데 사실 전년도부터 준비는 했었고요. 여러 출제진들을 모집을 하려고 아마 제가 현강 때 이거를 전년도 현강을 말한 겁니다. 얘기해서 들어서 기억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출제진을 제가 포섭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팀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강민철 모의고사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기획한 것들은 제가 노란색으로 테두리를 좀 쳐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신규컬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상세하게 꼼꼼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어는 중요한 거 많아요. 기출도 중요하고 EBS도 중요하고 파이널은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실전 모의고사 훈련?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중요한 거 자습이에요. 그러니까 강사가 아무리 쇼맨시 보여주면서 드립도 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집중 유도하고 수업 듣게 하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뭔가 하는 게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뚫어가는 거 있잖아요. 저 강사가 이걸 이렇다고 설명해 주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줬고 이런 거 말고 이게 무슨 뜻이지? 다시 읽고 아 시발 이거 왜 틀렸지? 다시 풀어보고 다시 이해해보고 지문 돌아가서 또 찾아보고 그러니까 혼자 끙끙거리는 시간 있잖아요. 자습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자습해? 이러면 학교 수업에서도 여러분은 자습 시간에 자습을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터무니없이 자습하라고 허공에 던질 수도 없는 거고 자습 컨텐츠도 준비해왔죠. 전년도보다 한 회분 더 늘려가지고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매일 꾸준히 아침에 학교나 학원에 등원하시겠죠? 그러면 등교 또는 등원 일단 아침에 요거부터 일단 시작하세요. 그러면 아침 운동하면 뭔가 하루가 달라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아 그래도 내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일정량을 읽어오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도 모르게 독해력이나 이해력이 좀 증진됐는데 아 나도 모르게 속도,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단축이 됐는데 이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건 자습 시간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자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문강좌, 아까 제가 강기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 문학, 고전시가 파트 일단 다 완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찍어놓고도 다시 한번 강의를 봤었을 때 아 어떻게 이렇게 ppt로 깔끔하게 꼼꼼하게 예쁘게 너무 내 칭찬해서 내가 좀 웃긴 건가? 자 아무튼 어떻게 저렇게 촘촘하게 치밀하게 구성을 해서 우리 노베이스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친절친절하게 강의를 했을까? 제 스스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강의인데 우리 공부를 처음 시작한 친구 있죠? 아무래도 고1, 고2 친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수험생인데 아 난 노베다 이 친구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강기본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강기본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뭔가 그냥 단순히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시작하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부차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나는 과연 노베인가? 자 일단 자기 객관화들이 보통 다 안되죠. 나는 노베인가? 아닌가? 자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누구일까?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하면서 느꼈었던 건데 너 몇 등급이야? 하고 물어보면 뭘 대답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전에 이렇게 세 개의 모의고사, 국직한 모의고사를 봤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얘가 3등급을 받았고 여기서 얘가 2등급을 받고 얘가 여기서 4등급을 받았다고 치자. 자 딱 느낌 오지? 얘 몇 등급이라고 말할 것 같아? 어 맞아. 얘 2등급이라고 말해. 왜? 되게 웃긴 게 자기가 가장 잘 봤을 때의 등급을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이 볼 수능은 M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시험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요즘 학생들 용어로 커리어 하이? 뭐 이런 말 하는데 커리어 하이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4등급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수능에서는 어마어마한 긴장감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실력 있는 N수생들이 대고 모여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았었던 가장 좋았던 그 추억이 재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수능을 본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진단을 할 때는 웬만하면 가장 못 본 시험으로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요. 제 기준으로는 4등급부터 9등급은 노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로 뭘 해왔던 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 등급이 일단 현실적으로 시험에서 나오고 있다면 그건 노배가 맞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겸손하게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 스텝부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 절대 쉬운 커리어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이다. 자, 노배에 대한 진단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거 강의를 들으실 때는 좀 조건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교재를 받아보시면 강기본 독서, 그리고 강기본 문학, 고전은 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이거를 따로따로 출간을 했지만 이거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둘 다 펴보시면 앞장이 똑같이 적혀있어요. 뭐가 적혀있느냐 하면 일정표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쉽지만은 않다고 했지만 확실히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밀도 높은 어떤 수능 난이도와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걸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는 거겠지. 빠르게 끝내고 강기본으로 넘어가는 게 일단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표가 15일 구성이에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독서 15일, 문학 15일이 아니야. 그럼 한 달 구성이 되는 거지. 독서, 문학, 독서, 문학 제가 이렇게 교차로 구성해서 함께 세트로 15일을 일정표를 짜놨으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거 이 일정대로 15일 안에 딱 끝내주세요. 대략 한 2주 정도 되죠. 매일매일 꾸준히 촘촘히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확 머릿속에 넣자고 그러면 한 15일 정도면 여러분들 젊고 머리 좋기 때문에 15일 차 됐을 때 1일 차 강의 내용 다 기억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즉 전체적으로 내가 뭘 배웠는지 이 프레임을 떠올릴 수 있을 때 진짜로 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매일 이 일정표대로 따라와야 될 것이고 이거 안 지킬 거면 말도 안 돼. 여기서부터는 벌써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걸 지키겠다는 마인드로 강기본부터 이 친구들은 시작해주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문학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화면만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고전 시간은 특히 특히 고1, 고2 문학 시간에 수업 안 들은 친구들 그래서 나 고전 너무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내신용으로도 많이 듣더라고요. 학교에서 아무래도 문학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진짜 시작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부터 시작해서 고전에 빈출되는 주요 테마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능 적합도가 높은 지문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드리니까 아, 이거 하나 딱 끝내고 나면 고전 시간은 무섭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입고 완료되어 있고 완강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올해죠. 올해 이 수능 기초, 즉 강기본 독서 문학 고전 시간을 제가 완강하면서 느꼈었던 게 내 스스로 너무 이 스튜디오 강의를 좀 촘촘하게 잘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본기가 필요한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고 자, 이제 드디어 제 시그니처 강좌들입니다. 그냥 기출 분석은 강민철이죠. 여러분, 기출 분석은 정말 강민철입니다. 강기본,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강기본 독서 문학, 언매 화작 선택 과목까지 하나씩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제가 그냥 대놓고 시그니처 강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어찌 됐건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강기본, 세기본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웬만한 건 다 얘기를 다 해놓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강기본 독서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총 세 권입니다. 전년도와 좀 달라진 게 있죠. 익힘책이 좀 추가되었고 그러니까 자습을 좀 많이 유도하려고 해요. 전년도에는 그냥 주교제 세 권 그리고 그냥 웬만한 건 내가 다 강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쇼치 영상도 길어지면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시작 강좌부터 너무 많은 피로도를 좀 느꼈던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이 정도 난이도는 그냥 학생들한테 맡기자. 자, 그리고 킬러 문항 가득한 또는 너무 초고난도스러운 리트 지문, 미트 지문 이런 것들은 강기본에서는 웬만하면 좀 빼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주교제 두 권에 익힘책 한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총 어? 선생님 근데 왜 여섯 권이죠? 아, 해설지, 해설책이 해설책이 또 따로 붙거든요. 그래서 총 여섯 권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교제 둘, 거기에 대한 해설지 둘 익힘책 하나, 거기에 대한 해설지 하나 이렇게 여섯 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오늘이 12월 3일이죠, 피디님. 그래서 오늘 이 OT를, 아니, 이 커리큘럼 안내 영상을 찍는 이 12월 3일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이고 입고는 12월 20일. 그럼 사실 상당히 빨리 입고되는 거거든요. 개강이 12월 31일 건데 제가 왜 열흘 정도 당겨서 입고를 시키느냐 하면 전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음, 30일 날 개강이 될 때 입고를 한 28일인가, 29일인가 좀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강의는 들어왔는데 교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강의를 바로 수강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연말 연초이기 때문에 택배가 좀 밀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주 어쩔 수 없이 배송 이슈 때문에 이제 밀려가지고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올해 수능 끝나고 진짜 바로 교제 작업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서만 6권이 아니라 문학도 6권이에요. 이 12권을 수능 끝나고 한 달만 입고시키려면 당연히 느꼈겠지만 다음 날부터 바로 작업 들어갔다는 뜻이야. 자, 그래가지고 어찌 됐건 20일 날 입고되어서 여러분들 여유롭게 미리 받아둔 상태에서 강의를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어떤 애로사항은 올해는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매주 현강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강기분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현강 수업일 건데 자, 부득이하게 현강 러닝 타임이 좀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질문이 생기면 얼른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일부 못다한 지문들은 스튜디오에서 채울 테니까 자, 일부 스튜디오의 강의가 좀 몇 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업데이트. 제가 아까 슬로건이 업데이트 유 이랬잖아요. 그럼 나도 업데이트를 뭔가 시켜왔겠지.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제가 어느 정도 문학하고의 선택과 시장은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미션은 독서 같거든요. 제가 독서를 돌이켜봤을 때 제가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전년도 강기분 본 친구들을 알 거예요. 1주차, 2주차 리트 지문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봤지만 전국 절대 다수는 그 리트 지문을 아직 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1주차, 2주차에도 만만치 않은 평가원 지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단계식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면서 그 지문들로 나아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좀 많아서 빨리 걷고 빨리 뛰라고 여러분들 다 그쳤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급 정도가 되면 지문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문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다 알려주다 보니까 강기철 시작부터 알려주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피로도를 좀 느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강의를 구성지게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뭔가 얘기할 거리가 단계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복잡하지 않아진 것 같아서 너무 일단 개인적으로 이 업데이트 자체가 흡족하고 얼른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특히 그 중 일부인 극상위권 친구들은 아 뭐야? 강기분이 좀 쉬워진 거야? 아 이렇게 오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건데 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단계식으로 간다 그랬지 단계를 낮춘다고 한 적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기분 지문 이게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그 이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기분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심화 지문들인데 그 지문들이 다수 전년도 세기분 지문 다수가 강기분에 또 배치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구성으로 개편을 좀 촘촘하게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전년도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기본처럼 일정표를 좀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선생님 새 소식 게시판에 전년도에도 올리긴 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아예 교재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1주차에 강기분 독서 이날이날 들으시고 강기분 문학 이날이날 들으시고 그리고 선택과목은 이렇게 몰아서 하루에 좀 해주시고 이런 거 다 일정표에 만들어 드렸으니까 제발 이거 좀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강기분은 올해는 조금 뭐가 바뀌었냐면 이게 6주가 되고 세기분이 8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14주의 기추분석 커리를 진행할 건데 친구야 6주 동안 이거 한번 꼭 지켜봐. 겨울방학이 승부처거든 이거 꼭 한번 따라와봐. 분명히 방학 끝나면 완전히 바뀌어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일정표와 자습 컨텐츠인 익힘책까지 같이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 잘 따라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기분 문학 내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3권 그리고 해설편 3권부터 총 6권 구성이고요. 문학 강의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평이 아주 좋습니다. 그 좋았던 것을 좀 더 좋게 만들고자 구성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아까랑 동일한 고민이었는데 아 그러면 내가 강기분에서 조금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을 적절한 위치에 적절 양을 박아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강기분 전년도에는 교육청 지문이라든지 아주 가끔씩 리트에도 문학이 나오거든요. 리트 지문이라든지 사관학교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평가원 지문들로 그 자리를 좀 대신했어요. 그래서 세기분 지문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상당히 밀도 높으면서도 어? 뭔가 단기식으로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배치했네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느낌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놨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익힘책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으니까 자, 이 자습까지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판매 시작일도 입고일도 그리고 개강일도 동일합니다. 어? 선생님 아까 현강에서 독서 수업을 하면 그 주에는 문학이 안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좀 이게 다른 강사와 차별점이라면 차별점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 토에 독서 수업을 하면 일요일엔 문학을 수업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독서와 문학 수업을 일주일에 각각 다 한 번씩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독서 한 주 분량, 문학 한 주 분량 수업이 올라와요. 정확히 말하면 하루치 수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주 독서 수업도 문학 수업도 업로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강 수업 시간에는 러닝타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일부 강의를 제가 못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찍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평가원 지문들, 그 강의의 구성에 상당히 많은 어떤 노력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훨씬 더 좋게 느끼실 것 같아요. 선택과목 네, 뭐 일단 아직 선택들을 안 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그건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언매하고 화작 중에서 일단 언매를 선택하겠다. 일단 특징점이라면 보통 이 N제를 중반기나 후반기에 강사님들이 오픈을 하는데 저는 그냥 기본 강좌에 다 묶어서 그냥 이때 진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부터 시작해서 쉬운 개념까지 촘촘히 개념 설명 다 하고 평가원 문항들 다 풀어드릴 거고 1, 7학년도 이후부터 그리고 시도교육청 좋은 문제들 N제죠, 쉽게 얘기해서 그것까지 익힘책으로 구성해서 네, 강의도 일부 찍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찍지는 않지만요. 어찌됐건 아예 N제, 다양한 문제풀이까지 한 번에 해버리자. 그러니까 올인원 느낌이죠.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세 권 세트가 되시겠고 역시 12월 3일에 동일하게 판매 시작이 되는데 이 작업은 좀 일찍 끝났어요. 원고 마감이 더 먼저 됐기 때문에 같은 주인 12월 6일 날 입고가 돼서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강의 개강은 12월 10일일 거래요. 12월 10. 12월 10일이요. 아시겠죠? 자, 이때 강의 개강은 될 것이다. 화작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담백하게 한 권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은 딱 이 한 권으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량이 많아지면 그럴 거면 차라리 엄매를 해야지. 그치? 딱 한 번 공부해서 끝내두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출제 요소, 저 출제 요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왔다면 이게 미출제 포인트일 건데 앞으로 여러분까지 좀 신경 쓰면서 대비하면 어떨까? 과거, 현재, 미래로 모두 다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할 것이다. 역시 입고일 동일하고 판매 시작일 동일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기분이라고 말하는 그 기추분석 커리 설명이었고요. 기추분석은 강민철이죠. 우리 새로운 기추분석 이 커리에 대해서 또 안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기추분석 범주입니다. 여기는 선택과목은 없고 독서와 문학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강기분에서 익힌 것들을 아무래도 최근 기추를 좀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기추를 연도별로 구성한 이 세기분에서 약간 실전처럼 훈련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진 않고요. 이 기출이 사실 과거에는 이 기출이랑 좀 모양새가 좀 닮지 않았나? 자, 그리고 이 기출이 좀 엮어서 읽어본다면 이 리트 지문이랑 같이 좀 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엮어 읽기도 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듣다 보면 뭐가 자동적으로 뒤따라올 것이냐? 강기분의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야, 우리 강기분에서 그 3주차에 봤었던 그 지문 기억나? 5주차에 봤었던 그 지문 있지? 이런 요소들이 여기서 동일하게 뭔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네. 강의를 이렇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강기분이 저절로 복습이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최대한 이 구성, 유기적인 어떤 흐름에 뭔가 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동적으로 복습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자, 요게 또 변화가 된 포인트인데 전년도 세기분, 물론 절대 나수는 이제 올해 고3이 되어서 세기분을 처음 맞이하겠지만 또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고2인데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N수를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전년도 세기분을 본 친구들 자, 몇 권이었죠? 교재가? 네, 네 권이었어요. 네 권이었는데 익힘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주교재 두 권에 익힘책 한 권 추가해서 역시 또 해설지가 분권으로 들어가니까 총? 그렇죠. 여섯 권 세트가 된다. 어, 선생님 이러면 강기분이랑?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는 강기분이 메인 그 다음에 세기분이 약간 서브 느낌이었는데 그냥 동등한 비중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어,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강기분 어찌 됐건 6주고요. 세기분은 8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마무리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강기분 컨텐츠까지 쫙 끌어와가지고 총정리하고 또 총복습도 시켜드릴 거라서 한 8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올해는 강기분, 세기분 확실히 모두가 다 필요하고 투톱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비중도 똑같이 맞춰놨다는 거. 아까랑 동일한 설명입니다. 세기분도 매주 독서 수업과 문학 수업이 현강으로 진행되고 각각 다 월요일날 업로드가 될 것이니까 어느 주는 독서, 어느 주는 문학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매주 독서와 문학이 다 현강에서 진행된 채로 다 올라갈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물론 현강의 시간 이슈 때문에 제가 다 진행을 못한다면 일부 강의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것이니까 그건 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한 측면이 뭐냐 이걸 또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슬로건이다 보니까 6건으로 확대 개편했다라는 거 제가 강기분만큼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역시 똑같이 일정표도 챙겨드릴 건데 자 근데 이번에는 익힘책의 해설 영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기분때야 익힘책 뭐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비벼볼 수 있는 난이도라 지더라도 여기 있는 리프트 지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서 어찌 됐건 이거는 영상을 어느 정도는 첨부해드릴 거라는 거 자 거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세기분도 문학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선생님께서 세기분에 올해 힘을 좀 많이 실으려고 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역시 기출은 강민철이구나. 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연계엔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말씀부터 먼저 한번 드리고 시작해볼게요. 수능을 안 본 친구들은 전년도 25학년도 수능이 어떤 식으로 EBS를 연계하고 또 어떤 식으로 EBS를 연계하지 않았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일단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문이 독서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쯤에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독서 지문이 있을 때 우리가 지문이 한 이 정도 된다고 해볼까요? 맨 앞에 나오는 1번부터 3번의 독서로는 빼고요. 자 뒤에 나오는 세 지문 독서 지문 그 세 지문 하나 얘기해 본다면요. 한 지문은 EBS 연계를 했다고 말하기 조금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단락에 한 두세 줄 정도가 연계됐어요. 개념 인공지능의 학습과 관련된 건데요. 기계학습 이 개념을 알면 아무래도 이 한 문단의 이 두세 줄이 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줄 정말 좀 미미하긴 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야 EBS를 확실히 공부해두니까 유리한 걸 도움이 되는 걸 말하기에는 제가 봐도 조금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연계를 했다기 보기엔 조금 그런데요. 다른 지문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한 문단이나 두 문단 정도가 연계됐다면 이거는 체감이 어떨 것 같아요? 수능 자리에서 아 이거는 상당한 연계 체감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한 단락 정도 연계된 지문도 있고요. 두 단락이 연계된 지문도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땐 약간 어때요 여러분? 연계를 거의 안 한 한 단락 한 건 어느 정도 한 두 단락 한 건 꽤 제법 한 이런 식으로 세 지문을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연계한 파트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EBS 개념 EBS를 아예 놓을 수는 없어요. 아예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EBS 독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제작한 지문들도 가급적이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파이널 학습법 커리 찍을 때마다 파이널 기간에 한 100일 남기고 찍는 게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EBS를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플러스 뭘 경계해야 돼요? EBS 증후군을 경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판 되면 EBS 연계 작품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잘 읽어. 왜? 내가 꼼꼼히 인물 관계까지 정리한 소설이다 보니까 제법 읽히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소설은 읽히는데 비연계 지문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연계 지문은 또 정작 독해력이 부족해서 안 읽히는 일이 막판에 벌어지거든요. 왜? 맨날 EBS 수특과 수업만 계속 N회독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어느 시점부터는 내용 줄거리 암기 공부가 되지 독해력과 이해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학습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연계 학습도 꼭 병행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독서만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비연계 파트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산모문학 현대 소설하고 고전 소설 이렇게 두 개 나오죠. 하나는 EBS 연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사실상 EBS 연계를 안 했어요. 낫기호입니다. 아예 비연계 작품이었거든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기도 했고. 고전 소설을 연계했고 현대 소설을 연계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뚫어낼 감상 능력도 역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EBS 곰탕 우려내듯이 계속 그것만 읽지는 않아야 돼요. 비연계에 대한 학습도 틈틈해야 되고 아 운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시가 연계했고 현대시 중에서 하나는 연계했지만 또 하나는 연계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한 5대 5 비중으로 문학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약간 6대 4 느낌으로 한 4 정도는 연계를 하되 한 6에서 7 정도는 연계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건 EBS 준비도 하면서 EBS 웹 부분을 읽기 위한 실력 도모를 좀 해줘야 되는데 문학은 그래도 한 5대 5 정도 연계를 하지만 수능어 보완이 확실히 독서는 비연계 파트의 비중이 높아요. 분량도 많지만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서만큼은 비연계 학습을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수특수업만 닳도록 읽으면 안 돼. 아시겠지?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 우리 취약한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 친구들 참 신기 반개한 건 경제 지문 잘 못 읽어요. 그리고 그냥 입문 철학 가나 지문으로 나오죠. 가나 지문은 길어서 못 읽어요. 그러니까 결국 못 읽어요.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강점 파트는 강화하고 약점 파트는 보완하자. 이게 문제풀이 파트의 어떤 미덕이죠. 우리가 이거를 거치는 이유가 될 것이고 어떤 난이도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독해력을 신장하자. 이게 목표가 되시겠다. 그래서 일단은 독서 3종을 출시하는 거 확정인데 제가 문학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후 확정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세기분 익힘책도 생겼고 또 우리 또 마지막 파이널에 있는 주간지 무제 있잖아요. 그것도 생겨가지고 어떻게 될지 혹시 몰라가지고 일단 여기서 문학은 좀 빼놨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강의도 보면 현강 강의들도 있을 거고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강의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 여기에는 어떤 지문들이 들어가느냐 제가 여기 리트만 적었지만 리트, 미트, 피트 대략적으로 그 시험지들 있죠. 거기에서 수능 적합도가 높은 지문들 일단 다 갖고 왔고 그리고 이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강의를 쭉 해왔는데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지문을 애들이 안 좋게 평가했고 어떤 지문을 학생들이 와 평가원스럽다라고 만족해하면서 풀었는지 당연히 제가 잘 알죠. 그걸 제가 엑셀로 다 정리하면서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거를 최근에 11월 중순쯤에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 자료에서 그 안에서 난 지문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가장 좋은 퀄리티의 지문들을 확보하고 수업을 할 거라는 건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25, 24학년도 지문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지문들을 좀 많이 가져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에 어떤 난이도가 기조에 맞는 그러면서도 퀄리티가 보장된 제가 욕먹을만한 지문들을 일단 다 배제를 시켜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문들로 구성이 될 거라는 거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피드백 문제풀이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EBS 과정 자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러닝타임이 좀 길어지면 우리 또 쇼츠에 길 들어진 친구들은 집중이 떨어지지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비연계 컨텐츠 만으로는 안 돼요. EBS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다양한 견해가 시장에 있는 건 알겠는데 뭐 모르겠고요. 저는 EBS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어찌됐건 자 그래서 강민철의 EBS 분석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야 EBS 중요하니까 풀어 이렇게 그냥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또 꼼꼼히 열심히 준비를 할 건데 일단 독서 컨텐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 절대로 그 개념이 무슨 뜻이고 그 개념이 뭔지 대학교 교양 수업하듯이 정리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이 과목은 사탐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을 나열하고 풀이해주는 강의는 절대 아니고요.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지문을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제작을 할 때 철저히 어떤 평가원 지문을 모티프로 해서 어떤 평가원 지문을 오마주로 해서 그러니까 이 평가원 지문 예를 들어서 25학년도 수능 가나 지문이 있다면 그걸 거의 동형으로 비슷하게 남거든요. 자 심지어 정말 나이스한 구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모방을 하냐면 그래서 첫 문장이 개념 정리야 그럼 보통 다음 문장에 두연을 하거든 그리고 조금 어려운 구간이면 여기에 예시까지 붙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가정보를 붙이기도 하지 이렇게 한 4개에서 6개 문장을 활용을 하는데 제가 너무 밀도가 높고 좀 까다로운 단락이면 이런 어떤 구성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갖고 와가지고 물론 새로운 내용으로요 표현까지 유사하게 그렇게 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렇죠. 평가원과 유사하다 평가원스럽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수강평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문제고 자 그래서 그래서 사설 저도 당연히 사설 업체가 내는 거죠. 사설 업체가 낸 지문이지만 그래도 평가원에 기준을 두고 지문을 쓰고 또 문제를 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평가원 복습이 또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제작 지문 배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또 복습하실 수 있도록 오마주가 됐었던 모티프가 됐었던 지문도 배치를 먼저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요즘은 기억나냐? 이거 간략하게 찍먹하듯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자 내가 이거를 오마주 삼아서 이렇게 제작했어. 이거는 민철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깔끔한 글에 대한 어떤 적응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적으로 복습한 느낌이 들겠지. 그래서 이게 강의 분 좀 이따가 볼 우기 분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제작을 해간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이게 1번이에요. 평가원 지문 엮어 읽기. 그 다음에 요게 2번이에요. 제작 지문 풀기. 자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EBS의 그 개념 읽기 자료를 좀 넣어놓을 생각이에요. 올해까지는 그냥 전년도 까지는 수특과 수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드렸거든요. EBS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그걸 줄글로 설명식으로 좀 친절하게 풀었고요. 더 알아보기 코너를 추가 개편해가지고 읽을 거리들을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국어 실력이 오르려면 계속 읽어야 돼요. 읽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제발 핸드폰에 영상 그만 보시고 유튜브 그만 보고 미미미누 채널 내년부터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읽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읽기 자료까지 추가를 해서 EBS에 있는 내용도 빠삭하게 만들고 좋은 지문들을 통해서 독해력 신장도 도모하고 어떤 그런 코너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전년도 현장 들은 친구들을 알 거예요. 돈으로 사람들을 영입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 팀과도 또 요즘 만나고 있고 업체와도 만나고 있고 어시되건 출제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작 지문수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퀄리티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읽기 자료까지 추가가 되면서 훨씬 더 강의부는 탄탄해질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일단 습특으로 아예 강의를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 수특 문학작품 이 수안 문학작품 내신에 필요한데 얼른 강의 올려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강의 자체는 수능식으로 할 거예요. 강기분 그리고 세기분에서 말씀드렸었던 독해 포인트들을 적용해서 야 우리가 문학작품 한정된 시간에서 읽는다면 이런 것들은 꼭 읽어야지 하면서 수능식으로 해설은 하되 교재의 어떤 코너 코너들을 보면 단 끝머리 보면 내신을 위해서 필요한 코멘트들도 다 꼼꼼하게 적혀있을 거니까 수능과 내신 모두 다 필요한 친구들 있죠. 우리 또 그런 고3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선생님 저는 N수인데요. 그러면 너 이 코너 읽지 마. 알겠지? 그래서 그냥 강의에만 집중하면 될 거예요. 어찌 됐건 여기서도 강의분 EBS와 관련된 출제진 제작진들이 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퀄리티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언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매를 실컷 겨울방학 때는 다 열심히는 하는데 이상하게 마무리를 잘 못하거든요. 조금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또 이제 파이널 가면 무슨 이슈가 있어요? 안 해왔던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사도 해야 되고요. 미뤄왔던 영어도 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사탐은 웬만하면 그때 시작하죠. 사탐 런 현상도 벌어지면서 그때 갑자기 안 해왔던 것들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생기면서 독서문학은 그래도 하거든요. 선택과목이 좀 후순위로 밀려. 그러면 이 언매랑과 관련된 것들이 좀 가물가물해지면서 막판에 무슨 공부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아요? 겨울방학 때 했었던 걸 그냥 재확인하고 끝내.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게 그건 복습 또는 자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복습을 할 때는 회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바람직한 회독증과 바람직한 복습 방향은 뭘까요? 당연히 내가 이만큼을 알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이게 다가 아닐 거거든요. 이만큼의 빈틈이 또 있을 거고 이만큼의 빈틈이 또 있을 거고 분명히 빈틈이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이 빈틈들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했던 것만 보통 자기가 밑줄 친 것만 또 보고 자기가 형아편 친 것만 또 보거든요. 그럼 뭐예요? 계속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끝까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회독을 늘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판에 절대 이딴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짤막하게 내가 지금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짤막하게 요점만 정리해 주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은 들겠지만 뭐가 나아졌죠? 겨울방학에 본인보다도 못한 상태로 응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이널 때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요. 이걸 완벽하게 정리해야 되고요. 주요 문항 다시 한번 싹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22학년도 수능부터 자 25학년도까지 매년 EBS에서 언매도 연기합니다. 당장 강 2분 제가 이걸 일부러 안 내렸거든요. 강 2분 수강평 보시면 알겠지만 한 3문제 정도 선생님 EBS는 문제 그대로 던데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언매에서 연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5문제 다 연기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올해만 해도 25학년도 수능만 해도 3문제가 상당히 EBS랑 유사하게 출제됐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딱 선생님 입장에서 풀어보면 알거든요. 이 문제 아이디어 되게 신선하다. 이 문제는 되게 여러 단어 통합적으로 깔끔하게 냈네 하는 느낌이 분명히 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다 정리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헷갈려할 만한 거 어려운 거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과 더불어서 연계되어서 출제될 만한 문제들까지 다 엮어서 정리해드리니까 역시 또 올인원 성격이죠.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마무리는 빈틈을 메우는 강의가 돼야 되지 가물가물한 했던 거 정리 강의가 아니야. 그거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 또 제작진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나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업체가 함께한 업체가 늘어났거든요. 제가 또 돈으로 모셔온 분들도 있고 자 그리고 파이널 컨텐츠 이제 여기서부터 신규 크래들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건데 제가 조금 목이 마른 관계로 물을 마시도록 하죠. 이것도 그냥 편집 안 하고 쌩으로 갈게요. 커리큘럼 영상에서 물먹는 장면이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겠습니다. 일단 기출분석은 뭐다? 강인철이죠. 기출분석은 강인철입니다. 우기분 여러분 이 과정으로 마무리하시면 아 당의 모의고사 분석도 분석인데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역대 기출이 한번 쫙 정리된 느낌이 분명히 들 겁니다. 당의 모평 분석과 이전 주요 기출을 통합적으로 총정리하는 강좌.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보자. 요런 코너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랑 같이 총 기추를 몇 회독하는 걸까? 한 3회독 정도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강기분, 세기분이 자동적으로 복습이 될 것이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근데 아까 뭐가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소개할게요. 우기분과 함께하는 주간지 그래서 우기분에 묶여서 이제 판매가 될 건데 제목은 강릴철의 무죄 제목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그대로 똑같이 바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능을 준비하는 해는 2025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의 이 강좌의 제목은 Untitled 2026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형용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2026년은 너무나 밝은 미래일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개차반 같은 미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직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다. 뭐가? 다음 연도가. 그래서 Untitled 2026으로 박은 거고요. 두 번째 역시 또 왜 무죄냐. 아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번엔 너무나 숭고하고도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 파이널 기간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도 중요합니까. 그래서 감히 이 기간을 뭐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미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서 무죄가 됐습니다. 물론 권지용의 무죄 오마주 강좌이기도 합니다. 그 하루하루를 함께할 주간지고요. 그러면 어떤 컨텐츠들이 담길 것이냐. 어 선생님 피드백이랑 좀 동일하죠. 니트 미트 피트 중에서 수능 적합도가 높은 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2부터 25까지 이감을 쭉 진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지문 좋아했고 어떤 지문이 수능 적합도가 높고 당연히 제가 알죠. 누가 알겠어요. 모든 회차를 4년 동안 다 진행했는데 제가 엑셀로도 정리했고 그 엑셀로 전달들었기 때문에 지문들을 다수역에 확보를 해서 넣을 예정이니 나름 의미가 있는 비연계 대목이면서 또 한 코너는 또 연계 지문들 그래서 당의 모의평가 및 역대 기출을 오마주로 해서 그냥 마구 쓸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런 기출 문제 스러운 EBS 소재가 반영된 제작 지문들도 역시 같이 풀 것이다. 근데 아까 제가 EBS 연계한 양상 보여드렸죠. 문학은 한 반 정도 독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못한 정도 연계되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고 징징거리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것들이니까 이 자습 코너 꼭 같이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민철의 무제 많은 기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모의고사 이간 모의고사 아 12회분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10회분은 확정인데요. 일정에 따라서 2회분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회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정확할 것 같고 뭐 매년 해왔던 정도 그대로 하는 건데 조금은 감소했다. 전년도에는 제가 한 15회분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모의고사가 또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게 약간 이 10회 플러스 알파라고 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 하면 어느 정도 강민철 모의고사가 출제될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점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5회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적으면 3회분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이 잘 맞으면 7회분이 될 수도 있고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한 6평쯤 되면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간과의 비중을 좀 조절해서 안내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 선생님 전년도 강의에서 그렇게 이간을 욕 많이 하셨다면서요. 예.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능 적합도가 떨어지면 너무 과한 문제 너무나 어려운 지문 아니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말하고 있는데 사교육 업체가 너무 그 선을 넘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전 그냥 과감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욕 엄청 많이 한 거 맞아요. 맞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간과 관련된 후기들을 보실 건데 일단 욕이 대부분이에요. 좀 좋은 지문은 정말 좋지만 아무래도 사설 업체다 보니 좀 편차가 있었죠. 그럼 민철아 너 그렇게 비판했는데 오래 왜 써? 그럼에도 이감이 가장 많이 팔리고 다른 사설보다 나은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회차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 평균 수험생들을 보면 한 3회분 풀면 많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넉넉히 준비를 할 터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실전 훈련 마지막에 저랑 같이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업체의 아성에 도전을 하는 강민철 제가 비판을 하면서 든 생각이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정작 모의고사는 내지도 않으면서 욕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미 전년도 현강을 하면서 얘기를 해왔어요. 출제진을 모셔오고 있고 돈으로 승부를 보고 있고 또 여러 업체들과 컨택도 하고 있고 그래서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도 이제 내 거 내보려고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고 또 틀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차는 조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는 것보단 그래서 한 6평 전후로 해서 제가 공지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메가스터디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메가스터디 수능 끝나면 우리 채점 서비스 있죠? 다른 업체에서 이걸 거의 참고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패스가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구성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 채점 서비스를 지원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모의고사 풀이를 통한 실전 훈련 꼭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 생각하는 어떤 출제 방향은 아까 강의분과 우기분 주간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멋대로 내면 안 돼요. 평가원 지문을 오마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어떤 지문을 보다 보면 아 뭔가 평가원스럽다. 문장의 전개라는 게 되게 깔끔한데 되게 구성진데 아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내가 이거 평가원 수능 문제에서 봤었던 문제인데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제작 자체를 철저히 이렇게 개량화해서 할 거거든요. 지문에 흐른 문장의 배열 문제의 아이디어 헷갈리게 하는 오답선지의 구성원리 등 모든 요소들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출제할 거니까 아 뭐 지저분하다 사설스럽네 이딴 얘기는 절대 안 났고요. 일단 그리고 난이도는요. 이감보다는 쉽게 갈 거예요. 좀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이 수준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요즘 정부가 추구하는 난이도로 저도 똑같이 기조를 맞춰서 진행을 할 터이니 나름대로 깔끔하고 좋은 모의고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엔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던 자습 제발 자습 좀 하세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자습용 N제 이것도 내놔야 하지 말만 하면 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더 강화된 한 건 추가가 돼 있어요. 아까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나 그랬죠? 네 그냥 아침에 가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책도 펴세요. 플래너 적고 5만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20분 보내지 말고 그냥 이 책을 펴고 글을 읽으세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리고 등교하면서 오늘 뭘 할까요? 머릿속으로 플래너 짜시라고요. 바로 앉으면 바로 딱 해서 한번 읽어봐. 아침 운동처럼 아침에 인강민철 분명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매일 꾸준히 적정량을 해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낯선 지문들이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익숙한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낯선 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낯선 지문은 좀 끙끙거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간기분, 새기분, 해설톤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이거와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습 컨텐츠까지 말씀을 드려놓고 보면 이제 정리한 시간 좀 가져볼게요. 학생들마다 목표하는 점수는 달라요. 저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맨 첫 화면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슬로건 기억나세요? 백척간두 진일보 이 친구들도 가르쳐야 되지만 나는 어떤 친구들도 품어야 돼? 나는 이 친구들도 품어야 돼. 내가 이 학생들을 좀 더 친절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자 여기 또 자주 나오네. 우리 민민민호 때문이에요. 모르겠어요. 민민민호가 조금 나한테 과장을 해서 조언을 해 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봤을 때 아 이게 현실이구나. 오늘날의 아이들의 현실 생각보다 여러분 일단 수시 비중이 높은 거 아시죠? 근데 3합 7 2합 5 이런 학교를 목표로 해서 공부한 친구들도 전국에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근데 내가 얘네들만 공부 잘하니까 넌 내 학생 넌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배척할 수는 당연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자습 컨텐츠라든지 어떤 EBS의 어떤 꼼꼼한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면서 친절하게 강의를 해주며 계단식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강의들을 재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겨울파악 때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내용 같은 것들이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 모두에게 다 의미가 있을 수 있게끔 상당히 촘촘히 준비를 잘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3등급의 목표니까 그 아랫등급 드리겠죠. 괜찮아요. 시작은 거기지만 끝은 다를 수 있죠. 강기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 풀 때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의분과 우기분 자체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나는 그 모의고사에 풀 시간이 있으면 자습을 조금 더 하는 것을 추천해.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습만이해라 자습만이해라는 모든 등급대들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인강민철과 무죄를 반드시 좀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상반기 이게 하반기가 될 거라는 거. 파이널 기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2등급은 조금 더 욕심 낼 수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등급이 낮으면 진도를 빨리 못 나가거든요. 등급이 좀 높으면 진도를 어느 정도 좀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강기본부터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3등급이라면요. 물론 4, 5등급인데 2등급이라면 강기본부터 하시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의고사가 이거보다는 조금은 더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사실 막 20회까지 너무 많아요. 사실 이감이 지금 12회분인데 자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 이감 모의고사를 보통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면 메가스터디 다른 선생님들 보면 한 3회분 좀 더 하면 5회분 뭐 이건 타 사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2025항미도까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조금밖에 안 하시지? 어? 안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회를 풀 힘들이 거의 없어요. 왜? 일단 이게 어려워요. 이감 모의고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아이들은 심화 문제풀이 커리도 잘 안 타는데 대관적으로 무슨 모의고사야.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아예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감이 전년도에 매출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안 풀고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굳이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그거보다는 좀 보완된 조금은 좀 현실적인 난이도. 뭐 한 89에서 91? 고사이? 고정도 1컷? 저는 그것보다 살짝 높은 고정도 난이도를 준비를 해올 테니까 모의고사를 도전하더라도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극상위권 친구들은 아 이거 그냥 강의에 의존하지도 않아요. 쭉쭉 풉니다. 피드백도 필요한 강의만 들어요. 아주 똑똑한 거죠. 왜? 자기 스스로 해결이 되니까. 그 친구들은 다 하세요. 그리고 뭐 이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만점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만큼 더 공부할 힘이 있으니까 더 하셔도 좀 좋다고 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등급 목표하는 등급마다의 어떤 방향을 어느 정도는 제가 잡아드려놨고 시기별로 제가 진짜 이 얘기는 좀 강조를 꼭 좀 하고 싶다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파이널 때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구평 이후에 정신 차리는 학생들 많은 거 제가 알기는 알지만 늦었어요. 이때 국어만 할 수는 없거든요. 너 여기서 역전을 하면 하루에 진짜 대여섯 시간씩 해야 돼. 국어만 볼 거 아니잖아. 그치? 너 수학 얼마나 중요해. 과탐 얼마나 중요해. 그치?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하루 제일 국어만 하는 상황 안 만들게끔 겨울방학 때 진짜 제 말 한 번만 믿어보세요. 여러분. 겨울방학 때 매일 국어 공부해보세요. 조금 더 욕심내서 왜 그 중간고사 대비 체제 있잖아. 그게 아마 4월 초 정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한 3월 말까지 매일 국어 공부해보세요. 그 상반기에 형성된 실력으로 그냥 1년 쭉 가면 진짜 편하거든요.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때 여러분 이거 강기분, 새기분 플래너 대로 하면 쭉 한번 달려봐봐. 이게 12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플래너가 올라갈 건데 이대로 딱 지키면 강기분, 새기분 딱 완강되거든요. 이대로 여러분 우리 1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반기 막판 정말 편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교재마다 플래너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월 30일날 개강한다고 그랬죠? 강기분, 독서, 문학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들었나요? 안 들었으면 지금 할게요. 20일날 교재 입고고 30일날 강의가 시작되는데 새기분 아마 완강이 제 지금 기억을 나요. 3월 말 아니면 3월 초 그런 정도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 한번 매일 국어 달려보자. 그랬을 때 강기분, 새기분이 완강이 딱 깔끔하게 된다. 그리고 아침에 등원하면 또는 등교하면 인강 민척 가볍게 한 지무씩 풀어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중반기 놓을 수 없죠. EBS 제가 했을 때 이 시기는 EBS 정리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계속 이제 누적 복습을 늘려나가신 거에요. 한 바퀴 다 해놨잖아? 복습을 해주시면서 EBS를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또 그 역할을 줄게 강이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평가원 짐은 찍먹하듯이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 거고 이걸 오마주 삼아서 제작한 거 풀 거고 그 다음에 EBS 읽기자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역할을 해줄게. 이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강이분이 될 것이니까 얘랑 같이 또 중반기 보내시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일단 공부가 이렇게 되면 다 끝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가볍게 마무리 딱 일정량 다른 과목도 잘 해가면서 배분하면서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 아시겠죠? 이때 요거만 해야지 이거 우당탕탕 다 하고 있으면 이거 소화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기별로 필요한 것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건 제 조언이었고 요거는 메가스터디 회장님의 조언이라네요. 자 이게 제가 전년도 강의 들은 친구들을 알 거예요. 이게 제 파이널 우기분 종강 인사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학생들이랑 이별하는 게 너무 좀 슬퍼가지고 약간 좀 울컥한 느낌이 울지는 않았어요. 그거 촬영한 PD가 지금 저기 뒤에는 PD인데 울지는 않았어요. 울컥했었던 것 뿐이지. 자 아무튼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우리 회장님의 조언 그렇죠 여러분 뭐 무슨 시기에 뭐 하고 겨울방학도 어떻게 지내고 그거의 어떤 상위 개념이에요. 할 때 집중해서 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이 근성도 좀 부족한데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요.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집중해서 하세요. 집중해서. 그 몰입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 성취감이 얼마나 큰 행복감인데요. 이걸 느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회장님의 조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1년 같이 잘 보냈으면 좋겠고 뭐 뭐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대치동에 2016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2016년에 그리고 데뷔를 이때 했는데 2017년에 즉 바로 1년 만에 제가 현강 대치동 현강 1타가 됐어요. 뭐 지금도 현강 가장 많이 뛰고 있고 가장 수강생 수가 많고 여전히 대치동 현강 1타죠. 2018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리고 군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여가지고 2년정도 암흑길을 거치고 2021에는 이제 인강을 런칭합니다. 그리고 2021년 이때 제가 아직도 날짜도 기억하는데 1월 15일날 데뷔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1월 17일이네요. 기억한다고 해놓고 이때 데뷔를 했는데 11월 15일날 1타가 됐어요. 바로 1년도 안되서 1타가 된거죠. 현강처럼 그래서 2022 2023 2024 계속 1타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데뷔 3년 데뷔한지 3년 데뷔한지 5년 7년 길게 길게 버텨서 살아남아서 1타 된 것도 아니구요. 운이 좋게 1타가 된 것도 아니구요. 온갖 일 다 겪으면서 실력을 뚫었습니다. 대치동 현장 1타이면서 동시에 인강 1타잖아요. 그걸 1년에 해냈어요. 다른건 강의를 듣다보면 강민철이 1타인 이유는 있네 라는 느낌은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좋은 강의 할 것이고 또 좋은 교재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게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이거 절대로 이 커리어는 쉬운 커리어가 아니거든요.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이 국어 과목에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1타는 1타인 이유가 있다. 1등은 1등인 이유가 있다는 걸 매주 현강에서 퍼포먼스로 보여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계획인 친구들은 믿고 같이 가시면 될 것이다. 회장님 말씀 보여주면서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